언니는 오토포스 카드를 발급받으러 온 것 같아요 롱콕역인가봐요 샀어? 응 샀어? 나는 충전사를 하는게 아니고 이걸 사는 순간 200을 줘야 되는 거야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일단 예치금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무한정으로 사용해야 돼 말을 안 나와? 왜? 사소한 얘기 같은 거 한다고 했죠. 아 사소한 얘기. 사소한 얘기를 완전 특별하게. 네 완전 귀엽게 입었네요. 감사합니다. 한 바퀴 돌아주세요. 둘 다 잘 돌아왔어서. 어디서 보여줘. 퐁퐁이다잉. 문을 닫았습니다. 어. 기다렸죠? 진짜 빠르다. 퐁퐁. 동영상이야. 동영상이야. 우리 센터로 가요. 아니에요. 뼛에 달려나. 공부하듯이. 여기다 맞힐까요? 여기다 맞힐게요. 자 여러분 이리 오세요. 자 일단 생기는 거를 보시고. 맛있는 거. 마치 생긴 거를. 이런 게 맛있겠다 이런 거. 대표 라이스. 이걸 다 하고. 그러면. 라이스. 밥 먹을. 밥하는 스텝. 라이스. 그거 뭐지. 포크 소스 라이스인데. 라이스. 갈릭 시스프 말고. 맨 위에. 포크. 포크 립. 포크 이거다. 치킨 핏. 스파이시 포크. 스파이시 포크는 너 뭐 못 먹으니까. 맨 위에 거 하나 하자. 너 근데 뭐 구워진다 그치? 매운 거 안 매운 거 선택이. 아 처음이니까 올들로 해야 될 거 같아. 올들. 처음 할 때는 첫 번째 줄. 그리고 하가우. 스팀 덤플링. 일단 마실 거 뭐 드실 거예요? 오리지널 밀크티 보틀로 하면은 우리가 나눠 먹을 수 있는 거구나. 맨 위에. 보틀로 해볼까. 아 얘 많이 해서. 안 둘게. 아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나 보더라. 이렇게. 겉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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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000원. 8,000원. 3,800원. 아이고 아빠. 아빠 물 좀 드세요. 물을 왜 치웠어? 아빠가 치웠어. 그러니까 아빠. 아빠 원래 식사할 때 물 안 드셔서 그래. 음 너무 맛있어요. 맛있어? 빨리 먹어봐요. 빨리 언니 먹어봐. 먹는 점점 더 비 enclose. Shah이. 향이 터질 않게 먹어요. 네. 이게 끓입니다. 너무 맛있어. 왜 이렇게. 너무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샀어요. く 재밌는 거 같아요. 너무 맛있어. 제가 eating 식사. 양념이 너무 맛있어. 양념이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음. 그냥 족발. 족발 맛은 아니고 중국에서 먹었던 인장소스. 오리 느낌. 빵이랑 같이 먹는 것 같아. 백설기랑 먹는 것 같아. 엄마 왜 손이 멈췄어. 이거 드세요 이거. 따뜻해. 진성은 따뜻하게. 따뜻할 때 먹어야 돼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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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예쁘게 생겼어. 이게 유로같이 생겼다. 유로. 유로. 그럼 위험한 행동은 안돼요. 그렇지. 고춧가루. 고춧가루. 뭐 번호가 있는 나무 같아. 응. 엄마 어디가. 뭐가 더 예쁘려. 말꼬리 같아. 말꼬리 같아. 응. 언니랑 엄마. 가버렸어. 여기 되게 예쁘다. 저거 봐. 저거 빨간 색깔. 예쁘다. 진짜. 타장. 진짜 완전 그 타장 그거다. 정글에 있는가? 아 이게. 심으면 나는 나무라고. 뿌리가 바로바로. 아. 진짜 신기해. 뿌리가 흘러. 좀 좋은 것 같아 홍콩. 날씨도 엄청. 완전. 안. 완전 안 더웠고. 어. 좀 추울 뻔 했어요. 나는. 난 아까 좀 추울 뻔했어. 진짜 더우면은. 날씨 좋으면은. 그거 더울거고. 완전히 여기 찜통이 되는데. 그럴 것 같게.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온대. 식혀주고 해서. 좋네요. 우리도 우산 하나 꺼낼까 내꺼? 내꺼 꺼내자. 내꺼 빨리. 내꺼 가벼워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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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꽤 길어. 그치. 뒤에까지. 엄청 길어. 그래? 응. 응. 갔습니다. 매일 저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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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많아서 구운 Courant. 실제 무능 rest. 전전 오용 숙전ãy으로 구매해서 Vijayan 실시에 관련된. perceptions의 Zahlen. Ultimate고inary 엘지. 무이퍼. 내장 10.4백은 6배가 보는데 . 여기 살짝 애치하는 느낌. 여기 대지. гр화? 이거 진짜 귀엽다. 돼지 모양. 나 이런거 보는거 좋아하거든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시점으로 볼거야 와 여기 샛도 엄청 많아 샛하님 뭐야 샛하님 42밖에 안해 엄마 23으로 샀는데 델밴드 샛하님 뭐야 샛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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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가? 내가 볼게 근데 가격 똑같아 어? 어 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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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런거 우리 옛날에 이런거 뭐 명세하고 명세하고 청소리네 그이네 여기는 왠지 엄마가 좋아하는 젤리가 있을 것 같아 하리부 여쪽 말고 다른 마트들이라고 잘하고 있어? 응 젤리 보여줘 이 쪽이 더 예쁘다 뭐 사원 아니야 혹시? 아니 여기 뭐 그런거래 막 호텔 같은 느낌이던데? 여기 되게 예쁘네 여기 되게 좋다 여기 되게 좋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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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오오오오 overwhelming 접수 다음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ON이 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달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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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normalized 다치면 쿨하게 집에 가는데 생각보다 6개는 다 못 채울 수 있겠다는 어쩔 수 없이 배 꼬록꼬록으로 잠잘 수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벌써 소화는 돼가고 있어 왜냐면 많이 걸었어 3만부가 기본이래 정말 쉽지 않네요 차이미스 팩토리 같지? 맛있어 야옹이 애호 야 스케치북 하는 거 있어 진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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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케이크도 오늘 엄청 많아 저기에 다가 치즈케익이야 그래서 치즈케익이랑 음료수 하나씩 시킵니다 난 커피맛이야 알지 우리가 아예 저기 가서 시키고 오는 게 낫지 않아 진짜 많지? 오레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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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리도 맛있겠다 케리도 맛있겠다 우와 여기가 몇이지? 치즈케익으로 싶어 치즈케익이 먹고 싶지? 이것도 맛있겠다 이거 린더스프즈케익이 유명하고 설티드카라멜도 간다 그리고 몇 개 먹을 건데 인당 원래 한 개씩 먹을라는데 오리지널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? 근데 이게 더 맛있겠지 오 여기도 있어 우와 나 이거 먹을래 나 이거 먹을래 해가지고 그러게 해가지고 원효 언니한테 하나 보내줘 다같이 위험해요 아 아 우리 안 내 아직 아 아니 드세요. 테이블 넘치기. 바이. 엄청 많아. 별로 얼마냐. 3, 4, 3. 뭔가 세일이라고. 3, 4, 3. 그리고. 카메라를 엄청 잘 알아. 응. 나는 그런 거에 너무 웃겨. 아빠 엄청 웃겨. 사람들이 좀 빠지면. 그래? 여기서 갈 때 회식하는 게 낫네. 식사는 게 너무 맛있어. 샘이. 너무 맛있어. 여기가 진짜 많이 없으니까. 저희는 야식 먹으러 갑니다. 저 어디 가는거죠? 레즈바즐 레스토랑이에요 너무 главное 너무 맛있게偶然 고마워 너무 고마워 degener한 백용아이 롤도 누가 줘 홍콩의 밤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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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밤 그리고 그 껍질 너무 입에 가까워지지 마요. 다온이~!